나는 일진에게 찍혔을 때가 일진에게 찍혔을 때가 찍기 싫어 죽겠다 찍기 싫어 죽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개 싫다 개 싫다 진실일까요? 나는 일진에게 찍혔을 때가 너무 싫다 그만 찍고 싶다 그만 찍고 싶다 이게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일진에게 찍혔을 때 학교 가기 에피소드 6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거리 우리의 거리 아까 거기서 딱 끝났지 전화 왔을 때 내가 경고했잖아 조만간 보자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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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모개도? 내가 보자고 했잖아 왜 그 조만간이 너무 빨라서 놀랐니야? 왜 이러는데 날 거칠게 할 생각이지? 날 코나실레키 니 눈엔 아직도 내가 그 옛날의 허진수로 보여? 어? 소문 못 들었나본데 나 니 허진수야 옛날의 허진수로 보여? 아니 나 허진수야 엄청난 논리 기적의 논리 허진수가 아니다 하지마 허진수다 빠밤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비켜 니가 양아치 된 걸 안 따라 무슨 색깔인데? 비켜줘 양아치 무슨 벼슬인가 보다 뭐? 양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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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지현호 할 때는 지현호랑 약간 닮고 허진수 할 때는 허진수랑 닮았네요 나 허진수야 내가 아직도 허진수로 보여? 그럼 니가 남친고 다 니가 남친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그 새끼는 양아치가 아니라서 만나고 다니냐? 네 맞는 말이네 지현호 할 때 시리시간 이 새끼 요즘 싸움빨 떨어졌단 소문이 있어 오 사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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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세요? 사운빨이요? 좋아 좋아 produkt 끝내주죠 어..어.. 벽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는 싸운빨이 끝내준다 나는 싸운빨이 끝내준다 과연 사운빨 사운빨 사운빨은? 아, 벌써 울리는 것 같아. 목소리만 들어도 나 허진수야. 아직은 내가 다 버텨낼 힘이 없어. 허진! 아, 무서워서 못하겠다 진짜. 그만해. 좋아, 좋아요. 네? 그만해. 그만해. 너무 좋아요. 자극 너무 좋아. 순간! 무언가가 세탈이 같은 것이 다 못하겠지니까요. 수련도 전쟁이 국가가 꺼지기 시작했다. 슐랭키, 너 거기서 뭐해? 어, 지금 커플티 입었네 마침. 데에엠. 데에엠. 귀여워? 내가 이것을? 어, 최승현이네. 오랜만이다. 내가 타자라고 했잖아. 좋아, 교육 타자! 화뿐하시는 거야 지금? 아 듀 sat! 야, 뛰어! izren'd 여기 은 쟤네가 알아서 할 거야. 일단까지 ее 방 골목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이제 그만 뛰어도 될 것 같다 많이 뛰었나 보다 겨드랑이에서 뭔가 삭히는 냄새가 나 뭐야 새캐 저기 미안 아 미안 대답해줬어 나는 이만 집에 가볼게 고마워 오늘 고마웠어 차이가? 잠깐만 뭐야? 뭐야? 어 뭐야? 혹시 나 너 데려다주면 안 되냐? 뭐지? 어 머리 아파 다들 한국말이 너무 어 표정 좀 펴주면 안 돼? 싫어! 왜 나 싫어하는지 물어봐도 되냐? 정말 몰라서 물어? 어? 냄새난다며 더 이상 이거 게임 하기 싫다며 왜 좋아요? 만기가 넘었는데 아니 속상했지 아니 전혀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예전처럼 어? 오 드디어 선택지가 나왔네요 난실 어때? 난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허준 상태 지는 거 아냐? 잘 잘 들어갔어? 뭐야 어 엄마가 보고싶대 고난 슐랭키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너 너무 싫어 얼른 자 나 이제 잘 거야 난 근데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래도 너는 잘 자고 대박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다 커플로 구매해볼까요? 구매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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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로 우리들의 족같은 순간 서주 목소리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 서주 목소리 컨셉 바꿀까요? 네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지? 서주 목소리가 노잼이기 때문에 네 좀 바꿔겠습니다 내가 질렸습니다 새로운 서주 새로운 서주 이제부턴 동주호야 네?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는 너와 도는게 큐우가 나를 집 앞까지 다시 왔어 오늘의 어떻게 되지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너랑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럼 가자 어디? 뭉공? 어딘줄 알고 가재 뭐야 그냥 내 목소리로 할랍니다 근데 어디 가고 싶은데? 우리 옛날에 같이 다니던 초등학교 초등학교? 어 근데 우리 옷 거풀룩 같은데? 거풀룩? 그게 뭐야 어 진짜 그러네 우리 오늘 했다 나 너무 두근두근해 사실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거든 나도 기대된다 나도 안 입었거든 좋아요 잠깐만 나는 되지만 너는 안돼 어 그런게 어딨어 노래 들을래? 아 누나 수다 들어주느라 꽤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 지지 아 이게 무슨 노래야? 말 안 걸게 손톱 너무 아파 노래 좋아 dije ㄴ미 갑자기 컨 Bes crear 했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이거 그때 꼬마 아이들 두 명이 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 얘 선조가 어렸을 적이랑 쓰고 있는데 김 좋아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가방 들어주게 하자 좋아! 아 얘도 코나니 좋아! 한다! 가위바위보! 자 여기까지 하자 네 조야 근데 나랑 떨어져 있는 동안 너 어떻게 살았어? 나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지 그랬구나 저런 잘생긴 청년이 또 왔네 윤화 아니에요? 배트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계시던 아저씨인가? 왜 날 키우게 한다지? 안녕하세요 끝났다 끝났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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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금까지 코난 슐랭키 난 서주호야 그럼 코나니 여기까지 끝난 걸로 해 10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봄약을 걸 거야 우리는 쓰레기니까 맞아요 공약 뭔가요? 10탄 공약은 네 이제 좋아요로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조해수를 공약으로 하시죠 조해수? 조해수 말고 아 해수 말고? 조해수? 아 죄송합니다 이 두 영상이 조해수가 10만 뷰가 넘으면 11탄을 찍도록 합니다 와우 한동안은 못 찍을 거 맞죠?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아니 조.. 조해수 네 조해수 10만 뷰가 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안녕 그때까지 안녕 거짓말 탐지기 조해수 아니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자 질문 나는 이 동영상이 조해수 10만 뷰가 넘을 거 같다 넘을 거 같아요 아 넘을 거 같습니까? 네 과연 선배의 진심은? 으악 으악